돌이켜보면 나는 넓고 편한 길만 가려 했다. 넓고 큰 길을 걷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함께 가기만 하면 길을 잃을 염려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 도무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다. 넓고 편한 길 위에서도 자주 길을 잃었다. 길을 잇는 까닭은 타인의 소망을 내 생각에 투영시켜 진짜 내 소망인 줄 착각하며 걸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행복은 나의 행복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돈을 쫓든 명예를 따르든 그것은 그들의 일이고 나는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삶은 여행이다. 새로운 길을 떠나지 않으면 그 여행은 멈추고 만다. 스스로 길을 묻고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오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빛나는 별을 찾아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만이 그 여행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김지광 님이 지으신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입니다. 저자를 한번 간략히 살펴보면요. 고려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노어 노문학과 경영학을 전공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에 25년째 재직 중이며 공인 노무사다. 원정건설을 위해 중동에서 일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고 인생은 마치 사막을 건너는 길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그 고민의 결과로 이 책을 내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1부 어떻게 원하는 길로 가는가 2부 당신의 삶을 드라이브 하라 이렇게 2부로 나누어져 있고요. 총 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자기개발 원칙을 따라해도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 마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2부에서는 인생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1. 지도가 아닌 나침판에 의지하라. 2.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3. 무엇을 향해 가는가. 목적지는 어디인가. 4. 타인이 모범사례에 끌리는 이유. 5.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6. 일단 시동을 켜고 출발하라.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제가 인상 깊게 읽은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지도가 아닌 나침판에 의지하라. 목적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면 사명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관련이 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내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루이지의 린저는 생의 한가운데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목숨을 버려도 좋을 만한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명을 발견할 수 있을까. 니체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 태어났는지 알고 싶다면 과거로 돌아가 가장 충만한 느낌이 들었을 때를 모두 찾아 적어보라고 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할 때 여전히 가슴이 떨리는지 확인하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무엇을 진정으로 사랑해 왔는지, 지금까지 자신의 영혼을 지배하고 기쁘게 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이다. 로렌스 볼트는 그의 책 내가 사랑하는 일에서 평생 해야 할 일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꼽고 있다. 1. 내 마음이 속삭이는 소리는 무엇인가 순수성 2. 나를 감동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봉사 3. 나를 흥분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기쁨 4. 내가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탁월성 그는 우리 목표는 성공하는 데 있지 않고 각자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다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성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럴듯한 성공의 가치에 매몰될수록 중요한 자신의 사명을 찾아 나서는 일에서 점점 벗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사명은 각자 주어진 재능을 통해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에 있다. 개인의 재능과 세상의 필요가 교차되는 곳에 사명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인공 월처럼 자신의 재능을 낭비하고 방치하는 건 비단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무슨 일을 하는지는 중요치 않다. 다만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에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작은 힘이 될 때 3과 1은 의미가 깊어진다. 자신의 재능을 발휘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할 수 있게 되는 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 된다. 지구에 사는 78억 명 중 나 자신은 오직 한 명이듯 모두가 자신만의 길이 있다. 자기 자신으로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일이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쓴 빅터 프랭클은 매일 사람이 죽어가는 강제 수용소에서도 지금 여기서 나에게 주어진 의무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했다. 그는 그 경험과 질문을 바탕으로 로고테라피라는 심리치료 기법을 만들어 훗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 빅터 프랭클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의 인생의 질문을 던지고 자기 경험으로부터 답을 찾는 것 바로 그곳에 자신의 사명이 있다. 과거의 빛을 통해 현재를 비추는 것 그건 자신의 과거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재능과 사명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더 나쁜 일이라는 빨간머리엔의 말처럼 밤하늘에 떠 있는 별에 이룰 수 없다는 건 불행이 아니다. 마음속에 별을 갖고 있지 않아서 불행한 것이다. 2. 지금 이 순간을 살라 중학생들에게 꿈이 무엇인지 물어볼 기회가 있었다. 저마다 다양한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하나같이 부자가 되고 싶단다. 자연스레 왜 부자가 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이어던졌다. 그러자 대부분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머뭇거린다. 그나마 대답한 학생들이 몇몇 있긴 했는데 모두 엇비슷했다. 멋진 스포츠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3층짜리 카페를 차리고 싶다. 주말 바닷가 별장에서 바비큐를 하려면 부자여야 한다 등등. 한마디로 무언가를 갖거나 이루고 싶은 것이다.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기에 부자가 되고 싶어한다. 그런데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만 행복한 것인지 왜 행복은 미래에만 가능하다고 여기는지 학생들이 생각이 궁금해졌다. 행복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할 때 아이들은 나중에 더 크고 나서라고 말한다.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는 어른이 되면 이라고 한다. 어른이 되고 나서는 결혼하면 으로 결혼한 다음에는 애들 키우고 나면 그리고 결국은 은퇴하고 나면으로 생각이 바뀐다. 그리고 은퇴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지나쳐온 풍경을 되돌아보게 된다. 그러나 그땐 이미 많은 것을 놓친 뒤이다. 우리는 늦게서야 인생이란 매일 매 시간이 이어지는 연속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리더십 연구의 대가 존 맥수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실패한 사람들은 언젠가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좌우명은 어느 날인가이다. 하지만 그 어느 날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성공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은 오늘 시작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삶을 내일로 미룬다. 그리고 미루어 놓은 내일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학습을 하고 중학교에 가서는 고등학교 과정을 미리 공부한다.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지만 막상 대학에 입학하면 취직을 위해 다시 행복을 유보한다. 어렵게 취업 경쟁을 뚫고 입사하면 승진을 위해 아파트 평수를 늘리기 위해 행복을 또다시 미룬다. 이제는 제법 실법도 하지만 그럴 수 없다. 자기 뒷바라지 하느라 또다시 행복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힘들게 키우고 나서 이제는 정말로 행복을 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느새 나이가 들어 몸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미래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 고통을 잡아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한다. 그러나 막상 그 미래에 도달하더라도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없다면 미래도 마찬가지다. 미래를 위하여 현재를 희생하지 말라는 까닥이 여기에 있다. 지금 희생하면 미래도 희생되기 때문이다. 지금이 힘들면 미래는 더 힘들어진다. 이것을 사람들은 오해한다. 지금 힘들어도 참으면 미래는 행복할 것이라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행복은 영원히 찾을 수 없다. 오늘을 잃고 미래에 몰두하는 이들은 막상 그 미래가 오면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한다. 그들에게는 현재는 없다. 항상 언젠가 오게 될 미래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과거도 그 당시에는 현재였다. 미래도 그때가 되면 현재가 될 것이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현재 뿐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지금이 불행하다고 느끼면 미래도 나아지지 않는다. 지금 원망하는 사람은 세월이 흐르고 해가 바뀌어도 불평한다. 우리는 때로 과거의 일을 지나치게 그리워하거나 혹은 그때의 일로 마음 아파한다. 물론 어리석었던 과거를 발판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한없이 과거에 매달려서 현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며 깊은 좌절로 고통스러워 한다면 그건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삶이다. 과거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현재에 충실할 수 없고 새로운 변화를 도모할 수 없게 된다. 과거에 속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미래에 매몰되는 것이다. 나이 든 사람들이 과거 때문에 현재를 잃어버린다면 젊은 사람들은 미래 때문에 현재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 땅의 청순들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상실해버린다. 오랜 시간 성공과 행복을 꿈꾸면서 그 언젠가를 끊임없이 기다리며 되뇌인다. 미래를 위하여 지금의 현실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언젠가는 절대 오지 않는다. 그들이 기다리는 그 언젠가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어제는 되돌릴 수 없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어차피 나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제와 내일에 마음을 두고 늘 걱정하고 근심한다. 우리가 늘 바쁜 까닭은 세상이 바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바쁜 탓이다. 오늘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늘 초조하고 조급해지기 마련이다. 행복은 언제나 현재에 있다. 오늘 최선을 다하며 지금 스쳐가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 조르바처럼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스튜어트 에이버리 골드의 우아소설 핑에는 무언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반드시 꿈을 꾸는 출발이 지금 여기여야 하는 이유는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가 현실에 파묻혀 결국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내일을 위해 꿈을 꾸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오늘이 고통스러움도 내일이 있게 참을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다. 하지만 내일이라는 시간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일 뿐이다. 내일을 놓고 몽상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면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냥 지나치고 말게 된다. 직접 느껴야 할 오늘이라는 현실을 뒤로한 채 말이다. 지금만이 유일한 현실임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지금을 산다는 것은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해 이 순간의 삶을 받아들이고 경험한다는 의미다. 이 순간의 삶을 받아들이면 걱정과 근심에서도 자유로워진다.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일에 연연해 하지 말아야 후회가 사라지듯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 밥을 먹을 때는 식사에만 집중하고 음악을 들을 땐 음악에 일을 할 땐 일만 생각해야 한다.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내일이면 후각을 잃을 사람처럼 새들이 지적임을 들어보고 꼬창기를 맡아보라. 라고 헬런 켈러가 이야기한 것도 결국 이 순간의 삶을 살아내라는 뜻이다. 미래는 지금 만들어진다. 미래는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시간은 유한하다. 그러기에 미래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나중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 현재에서 행복을 만들어야 한다.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 현실 가운데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바로 그때 평범한 일상이 기적으로 다가온다. 현재를 살아라는 이 장이 너무나 인상 깊었고요. 제가 종종 행복을 미래로 미루지 말고 현재 행복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장에서 너무나 그 내용을 잘 표현해 주고 계셔서 이 장을 선정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언젠가 언젠가 하면서 자신의 행복을 뒤로 미루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 미래가 언제 다가올지도 모르고 그 미래는 결국 미래의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를 충실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결국 자신의 미래에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3. 무엇을 향해 가는가 목적지는 어디인가 우리는 늘 언제쯤이나 당면한 문제에서 놓여나 몸과 마음을 편하게 쉴 수 있을까 언제쯤에야 의무감이나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한다. 언제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수도 없이 던진다. 하지만 늘 예상하지 못한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 시간이 갈수록 신경을 써야 하는 일들과 매 순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더욱 쌓여만 간다. 설령 문제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 결코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한다. 회사를 빨리 그만두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사람은 회사를 떠난 뒤 그래도 회사에 다닐 때가 좋았다고 말한다. 평생을 조용히 살고 싶다던 사람들은 막상 주위에 모든 이들이 떠나고 조용해지면 그때부터는 외롭다고 아우성 친다. 막상 문제와 부담이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를 무기력함이 차지하고 마는 것이다. 미지의 목적지를 향해 간다는 점에서 인생은 여행과 닮아 있다. 여행처럼 우리 인생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다. 아니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자기 삶을 계획하면서 그 어떤 누구도 스스로 골짜기를 계획하지 않는다. 그 누구도 슬픔이나 좌절을 계획하지 않는다. 아무도 갈등과 외로움을 계획하고 살아가지 않는다.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에는 희망과 기쁨, 즐거움만 있다. 그러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닥치면 당황하고 힘들어한다.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환경과 조건들이 우리를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실현을 만나기 전까지 그토록 원했던 것들이 실상 그다지 대단하지 않으며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것들이 오히려 영혼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된다.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여태껏 살아온 방식과는 다르게 삶을 바라봐야 한다. 자신의 깊은 내면과 맞닿을 수 있는 새로운 눈으로 삶을 이해해야 한다. 내게 생기는 문제의 대다수는 외부 탓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행여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겪는 이유가 내게 명품 가방이 없어서 멋진 자동차가 없어서 무시당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문제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찾아내야 한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라는 소로의 말은 결국 자기 삶을 하나의 조각작품으로 만들어 가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조금씩 문지르고 다듬으면서 열정을 다해 자기 삶을 조각해 가는 것이다. 이 작업은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으며 설사 누구한테 맡긴다 해도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돌아온다. 그러기에 때로 바람에 흔들리고 돌부류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균형을 잡고 당당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 자체로 삶은 충분히 의미를 이루고 가치를 만들어낸다. 진정한 균형은 평안하고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전진과 변화 속에서 완성된다. 가장 소중한 여행은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에 있다. 인생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 중 하나는 자신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고 만다. 사람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죽는다. 라는 에리히 프롬의 말처럼 자신의 재능은 어디에 있는지 열정은 무엇에 발현되는지 내면에 있는 욕구와 동기는 무엇인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삶은 목적지 없이 방황하는 여행이며 정처없는 주행이 될 뿐이다. 따라서 인생의 균형은 자신만의 목적지를 알고 그 길 위에서 기꺼이 흔들릴 각오가 있을 때라야 온다. 즉 삶의 균형은 끊임없는 전진과 변화 속에서 생겨난다. 당신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가 당신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즉 여기서는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지를 가는 동안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어려움 자체도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교훈을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도 너무나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4. 타인의 모범 답안에 끌리는 이유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세상의 규칙에 얽매여 혼돈으로 들어가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사회의 톱니바퀴가 된다. 뒤이어 평생 돈을 벌고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예를 쓰다 보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같은 본질적인 질문은 자연스레 뒤로 미루고 만다. 그러면서 점차 자신의 계획과는 다르게 무언가에 이끌려 살아가는 모습만 남게 된다. 여태껏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잘 모르겠어.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상갓집에서 만난 고등학교 동창 녀석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행복을 찾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대부분이 성공이라는 목표점을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 무조건 달리기만 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 길을 계속 가고 싶어 하는가 라는 질문도 없이 그저 지금 가는 길만이 자신이 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 길이 끝에 섰을 때야 열심히 걸어왔을 때 돌아보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그건 그 길을 스스로 걸어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누군가의 발자국만을 밟으며 쫓아왔을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디로 가겠다라는 구체적인 결정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간다. 자기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내려놓은 채 빠른 승진 좋은 자동차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해 인생이라는 길에 들어선다. 그러면서 자신의 원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기억조차 못한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학교나 직장으로 향하지만 왜 그곳에 가는지를 잊어버린다. 습관처럼 관성대로 갈 뿐이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경제적 성공과 부유함이 그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좋은 차와 더 큰 집이 생기면 행복해지리라 생각하지만 점점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고통은 한편으론 곧 변화할 수 있는 희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통과 시련은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진실한 감정들과 맞닿을 수 있게 해주는 관문이자 동시에 변화로 향하는 첫 계단이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일을 벗어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거나 각오를 다짐하곤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라삐 헤럴드 쿠시너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해서 자신의 어린 아들 앨런을 잃은 뒤의 경험을 예로 들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누구도 고통을 겪지 않고는 삶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기에 차가 멈추었을 때 그 시간을 단지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 참고 견뎌야 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돌아볼 귀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온 자신에게 무엇을 향해 그토록 바쁘게 살아왔는지를 질문해야 한다. 스스로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고 매번 누군가에게 길을 안내받고 그 길을 무작정 따라왔다면 그 길은 잘못된 길이었을 확률이 높다. 삶이 무기력한 이유는 뻔한 목표 세상의 찌든 목표 틀에 박힌 목표만 있기 때문이다. 가슴을 설레게 하고 영혼의 감동과 전류를 심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세상이 정해놓은 틀에 박힌 목표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목표를 찾아야 한다.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 하면 할수록 설레고 즐거운 일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야 한다. 5.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가장 실패한 인생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다가 끝나는 삶이다. 그렇다.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며 살아가는 것은 이미 충분히 비극적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건 자신의 욕구와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가치와 의미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주고 행동할 이유와 동기를 제공하며 몰입하게 하고 지속하도록 해준다. 자신의 가치를 남의 판단에 맡기지 말고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자기 안에 숨어있는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쓸모가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한 가치가 있다.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한다. 1. 깊은 곳에 숨어있는 나만의 욕구는 무엇인가 2. 무엇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가 3. 내가 행복할 때는 언제인가 4. 내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스스로 질문하는 과정에서 삶의 방향이 자연스레 정립되고 자기 재능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의 재능을 파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마커스 버킹엄은 위대한 나이 발견 강점 혁명에서 20여 년간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결과 성공한 사람들은 약점에서 벗어나 강점을 재발견 하는 데 모든 것을 쏟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약점을 굳히기보다 강점을 강화하는 데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을 사용했다. 인생의 진정한 비극은 우리가 충분한 강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지적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제가 지금 책을 읽고 있지만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 많죠. 자신은 존재 자체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아무리 사소한 장점이라고 해도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아서 발휘하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게 너무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기 재능을 발견하고 발휘할 수 있을까. 심리학자로서 오랫동안 잠재력을 연구한 윌리엄 제임스로부터 답을 찾아보자. 그의 처방은 매우 단순하다. 그건 바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다양한 것들을 많이 시도해보라는 것이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일단 시도해보고 실행에 옮겨봐야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재능을 발견할 수 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 시도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 시작하는 것 제능을 발휘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다. 여기도 너무나 좋은 이야기죠. 너무나 크고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다양한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말은 99%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1%의 재능이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다. 그 1%의 재능을 찾기 위한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실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나지 못한 건 슬픈 일이 아니다. 재능을 찾지 않고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슬픈 일이다. 행복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재능 안에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건 타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가면을 벗어던져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드디어 마지막 여섯번째 일단 시동을 켜고 출발하라 입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 완벽해지려고 너무 많은 시간 과 노력을 들인다. 처음부터 잘해야 하며 잘못이나 실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정할 수 없다. 더구나 반복해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더욱 용서되지 않는다. 그러나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완벽과 더욱더 멀어지는 법이다. 쉽게 지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로 철저하게 목표를 완수하거나 습관을 바꾸고자 할 때 오히려 이를 그리치는 경우마저 생긴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체조 선수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뛰어난 선수들은 다음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완벽주의자가 아니다. 둘째 지나간 실수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사실 두 번째 특징으로 꼽은 것도 첫 번째 특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나간 실수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완벽주의자에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낯선 일을 시도할 때는 설령 그 일이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는 일이라 해도 완전히 숙달되기 전까지는 어색하고 서툰 것이 당연하다. 그러기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하지 말고 호기심을 가지고 익숙해지는 과정을 즐겨야 한다. 그리고 일단 작게 실험해보고 피드백을 받으며 발전시켜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피터 심스는 그의 책 리틀뱃에서 애플이나 아마존의 놀라운 혁신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출발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작은 시도를 하여 성공한 사례들이 대다수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나치게 많이 준비하다가 정작 행동해야 할 순간에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꿀 한 숟가락을 모으기 위해서는 벌이 4200번 가량 꽃을 왕복해야 한다고 한다. 만일 벌이 즉각적인 행동에 옮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꿀을 딸까 하는 생각만 하고 있다면 꿀을 모으기가 어렵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 경험 자체가 달라진다. 그 출발점은 바로 용기 있게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다. 과거의 나와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삶 전체를 몽땅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닥친 상황이나 시련 때문에 움츠러들 필요도 없다. 지금 그 자리에서 그저 한 걸음을 떼어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시도하면 예기치 못한 성과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존 크럼볼츠가 말하는 계획적 우발성 이론에 따르면 커리어의 80% 이상은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우연한 만남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니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주도한다고 해도 그건 예초부터 20%에 국한된 얘기일 뿐이다.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그 일은 이미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 먼저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시작하면서 준비해도 된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인생은 없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작은 발걸음 작은 변화가 결국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끈다. 설령 도중에 경로를 수없이 수정해야 하더라도 지금 시작하는 것 지금 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디뎌 할 첫걸음은 무엇인가. 해가 지기 전에 시동을 켜고 출발해야 한다. 태양이 있을 때 건초를 만들어야 한다. 라는 세르반테스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여기도 너무나 좋은 이야기죠. 자신이 아무리 인생을 완벽하게 계획하더라도 예상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작은 행동부터 하는 게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첫 시발점 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이것과 거의 다르지 않거든요. 현재 하고 있는 일 이외의 일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다른 일을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한 게 유튜브 한순간에 버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여가 시간에 부업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자신이 생각없이 들여놓은 그 일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시간에 김지강 님이 지으신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이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일반 자기개발서 적과는 다르게 단순히 성공만을 쫓아가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거든요. 성공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노력하고 인내하라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글을 읽다 보면 참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문체로 글을 쓰셨기 때문에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린 내용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 책 한 번 구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책 내용과 영상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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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